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소망은 어느 교회나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나선 분들이 있는데요. 장학봉 목사님 또 이찬용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2분 모시고 교사 세미나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두 분을 뵈니까 굉장히 마음이 유쾌해지는데 두 분은 이렇게 유쾌하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오늘 같이 나오신 계기가 있다고요. 우리 둘이는 워낙 친하기도 하고요. 또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교회 학교 세미나를 지금 8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천여 명의 교사들이 매번 이상 참여했고 300명, 400명이 돌아가는 특별한 세미나입니다. 교회 학교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간다고 하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찬양 목사님을 만나면서 교회 자랑 참 많이 했어요. 저한테요. 우리는 교회 학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하나를 듣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치 보화를 캐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매뉴얼화 해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교회 오픈을 하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 세미나보다도 지금은 한국교회 교회 학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교회 학교가 사라져간 이 시대에 대한처럼 우리가 만드는 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찬용 목사님 우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 코너에서 또 건강한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부천 송망교회가 제일 첫 시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또 자랑할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장학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대표적인 교회는 좀 과한 칭찬인 것 같고요.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제가 담임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에 집에서 잔다든지 아예 세신자 아이들이 왔는데 그 학교 앞에서 신방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장학봉 목사님을 자주 만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매뉴얼화해서 교회들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8차까지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대로 헌신된 교사가 없었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계획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정말 실제로 교사 세미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교사 세미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두 분 같이 말씀해 주시죠. 교회 학교 세미나는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준비 없이 그냥 일꾼으로서 임명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의 기관도 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임명받아서 잘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는 위치가 되니까 점점점 의욕은 떨어지게 되고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 성만교회의 교사들은 다 강사입니다. 자신들이 그냥 삶에서 우러났던 그리고 삶으로 진행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라 사실 교회 학교 세미나는 왜 없겠습니까? 여기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 학교 세미나의 강사님들은 이런 거에요. 우리 세미나는 100% 현장 교사들이 강사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사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저분이 저렇게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욕을 얻는 그런 세미나죠. 사실 한국교회 교사들이 자꾸만 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펀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을 하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 보면 아이들 간식 사주고 싶다고 자기는 괜찮은데 약국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전도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나는 전도 못하니까 이 돈으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전도해 주세요. 이런 뒤에서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교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 교사 그러면 가르치는 것 여기에서 함께 하는 것 함께 어울리고 뒹굴고 사실 많이 가르쳐서 변화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기보다는 같이 그냥 곁에 있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면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만계 교사들은 원래 단일 목사님의 극성맞아 그런지 좀 극성맞기도 하지만 뜨거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닥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서 축구반 전체를 전도하기도 하고 통으로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교회 학교 전체가 활성화가 됐고 모든 부서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렇게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교회의 교사들은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만계 교사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주중에도 자주 만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요.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보다는 저희는 교제할 교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책 피고 불펜 들고 뭘 공과를 가리키고 이렇게 생각들을 너무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삶을 나누는 것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함께하고 그게 사실 더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있고 같이 어울린다는 개념이 많습니다. 참 멋진 교사의 모습을 또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기존의 교회 학교 교사들은 타성에 많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들을 이런 교사로 양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존의 교사들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사들 참 열심히죠. 그런데 조금만 거기에다가 길만 터지면 숙만 터지면 펄펄 날릴 수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만교의 교학계 시스템을 저에게도 많이 도용해보고 같이 사역을 해보면서 아 이거 정말 참 좋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많은 역할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 교회만 쓰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뭐 파자마 토크, 비전여행, 성인식, 또 우리들의 여름이야기. 하여간 사실 같은 내용들인데도 그걸 조금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공동체, 친교공동체로 만들어서 교회 전체가 교회학교와 아우러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난 7차까지는 실제적인 교회학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론도 좀 하고 실제적인 사역도 좀 보고하고 그랬는데 이번 8차는 여름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학교 계속 답습하는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진정한 교회학교가 살아난 여름이야기로 바꿀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강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7차까지 참여했던 분들도 또 다시 참여하면 굉장한 인사의 뜻을 얻고 가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100명씩 10개조를 한번 아동부부터 할머니들까지 유치부부터 이렇게 그룹을 제가 만들어줘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게 여름 성경학교는 건강한 공동체 또 아주 익사이팅하고 아주 굉장히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거고 겨울은 영성훈련을 하면 되겠구나.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교회 전체가 이렇게 행복해서 제가 장학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좀 이렇게 나누자고 그래서 이제 장학범 목사님은 사실 대회장이고요. 저는 이제 제주 부르는 곰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마 교회학교 여름 프로젝트의 청명과 같은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은 오랫동안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이 성만교회가 다 인원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천 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6월달쯤 교사 강습회가 열린다 그러면 5월 말쯤이면 다 마감이 돼서 그 뒤는 더 오고 싶어도 거기 다 오실 수가 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걸 막는 데 차단하는 데 인심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좀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 또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세미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6월 11일 날 토요일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이거는 현장이니까요. 그리고 강사들이 다 저희 교사들이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 대회장이 장학복 목사님이셔서 그런 것들을 다 조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이면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정착하는지 어떻게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는지를 사실은 알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거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 모든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하여간 축제로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희망을 두 분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망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장학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셔서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교사 세미나를 열어주셨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이번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목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